여러분 날씨가 참떡떡떼요 그죠? 네 항상 춤출때 손이 막 얼어서 짜증났었는데 지금 땀이 막 나고 있습니다 뮤즈가 뽑히고 있다고 하죠 정말 힘드네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신만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건데 저 혹시 뒤에도 재밌게 보셨어요?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거 같아요 형 잘 보셨어요? 아 오케이 제스처 소리 자 형 재밌게 보셨어요? 혹시 연예인 아니시죠? 네 방금 이렇게 했는데 네 제스처가 연예인 느낌 나섰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거 같으니까 바로 여기서 진행을 해볼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로 진행해보도록 할겁니다 혹시 남자 춤 연주 한번 골라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남자아 도는 여자아 외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남자아 남자 컸죠? 이쪽 남자 컸어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? 어렵지 않아요 세이크 남자 세이크 여자 야야야야야야 소 이지 오케이? 소 이지 베리베리 이지 오케이? 베리베리 이지 마스크 마스크 오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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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투 아 야야야야 아 또 자 자 자 아 하나 둘 셋 유투 남자 여자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자 이쪽만 한번 해볼께요 자 아버님도 하나 둘 셋 여자 마스크 오픈 마스크 오픈 오케이 자 자 하나 둘 셋 여자 여자 알겠습니다 네 패딩 베리베리 큐티 뭐 그 자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라고 나오기 때문에 남자춤 여자춤 하나씩 가볼껀데 아 이번에는 어떤걸 해볼지 아마 저희끼리 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춤을 할지 여자춤을 할지 또 어떤곡을 할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자 즐겨주세요 이번엔 어떤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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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만히 지워지지 않으니 I love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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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